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초동 백번지로서 이거는 돼지고 면적인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수동 그 최종 집원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적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지적법은 그렇게 양이 우리가 잇문 강의 시간만 했지만요. 실제로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잘 따라오면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게 될 등기법은요. 지적법보다는 양이 더 많고요. 또 지적법보다도 훨씬 또 내용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기법은 사실 10문제를 맞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한 8문제 그리고 또 따라오시면은 6문제 이상은 맞출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등기법을 안 하시면은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포기하면은 한 2, 3문제 정도밖에 못 맞는데 이걸로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등기법은 또 민법과 관련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등기법을 하면서 민법에 관한 내용도 또 우리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민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게 되면은 등기법에서도 쉬운 내용들 그런 내용들만 잘 맞추셔도 뭐 6문제 이상은 맞을 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은 8문제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 따라오시면은 등기법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쭉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자, 54페이지 보시면은 등기법과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 총론했는데요. 자, 제 1장에서는 등기의 일반적인 의미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등기법도요. 등기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등기가 무엇인지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등기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합니다. 등기관이. 그리고 등기가 되어있는 장부가 등기부가 되겠죠. 등기부에. 자, 등기부에 기록하는 내용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권리의 변동이 되겠죠. 여러분 민법에서 권리의 변동 많이 다루시죠. 발생변경, 소멸등 해가지고 권리의 변동. 이런 것들, 변동을 기록해 놓은 것 또는 기록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등기소란 무엇이고 등기관이란 누구를 말하느냐 이런 것들은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등기부.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가 되는 장부인 등기부. 우리가 지적법에서 지적공부가 중요하듯이 등기법에서도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내용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등기 개념 보시면은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부동산등기법을 말하겠죠. 부동산등기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을 나타내 주고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해놓은 자체를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이때 등기부, 등기부라는 것은요. 등기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디스크죠. 우리가 컴퓨터 보면 안에 하드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저장이 되잖아요.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는요.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디스크.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이 디스크, 이것이 등기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 발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등기부, 종이로 된 등기부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스크에서 바로 출력해 버리는 거죠. 이 디스크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디스크가 되는 거죠. 디스크. 그냥 등기부는 이 디스크를 말한다. 보조기억장치인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여러 필지들, 여러 건축물, 부동산 하면 건물이나 토지를 말하기 때문에 지적법에서는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등기법에서는 이 부동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이 디스크 안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특히 개별 부동산, X필지, Y건물, 개별 부동산, 각각 개별, 한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놓은 그 자료. 이것을 특히 등기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기록.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등기부 했던 것들을요. 이제는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기기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다시 등기부라고 했던 것이 등기기록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 등기기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는 등기부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면 우리는 그것을 등기기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등기부나 등기기록이나 혼동에서 사용하셔도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등기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전체를 등기부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개별 기록을 우리는 등기기록이라고 하는데 혼동에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란 해가지고 있죠. 전산정보처리조직. 자,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처리조직에 입력 저장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부분 규칙에 따라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해 놓은 것 결국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자,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은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제 등기부가 나오죠. 등기부. 자, 등기부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구체적으로요. 등기부, 등기기록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이거하고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자, 등기부에 편성해서요. 먼저 등기부의 종류에는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부동산에는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도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도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등기부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의 편성은요. 등기부의 편성은 이 등기부를 어떻게 그러면 편성해 놓았느냐.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이 디스크에는 건물등기부, 토지 등기부 둘로 했고요. 이 등기부는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토지와 또 Y건물 두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느냐. 만약에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가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등기기록만 존재하게 되겠죠.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등기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가 편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건물, 토지 이렇게 무동산이 두 개면 등기부도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요.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X토지, 하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부는 하나, 등기기록은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이것은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이 두 개니까 등기부는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한 등기기록 따로 있고, Y건물에 대한 등기록 따로 있고요. X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토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등기부는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듯 소유자에 따라서 등기부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부동산에 따라서, 부동산에 맞춰서 등기부가 편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 방법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합니다. 물건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이지, 소유자, 사람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요,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각각 한 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다만 해서요,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이렇게 있는데요. 구분건물 등기부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강의 시간에 구분건물 등기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기본강의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자, 구분건물 등기부는요, 자, 이런 걸 말해요. 자,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말합니다. 하나의 토지 위에요. 여기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자, 우리가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건물이에요. 하나의 물건이 존재하는데 이 하나의 건물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101호, 102호, 201호, 205호 이렇게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죠. 구분하여,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구분소유라고 합니다. 한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소유 건물이라고 해요.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이죠. 이 구분소유 건물들로 이루어지는 이 전체, 하나의 건물, 이런 것들은 구분소유물들의 어떤 전체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 자, 그러면 이것은 구분소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건물 중에서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전체를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구분소유 건물하고 집합건물은 구분소유 건물이면 이 전체가 집합건물이 될 테니까 혼동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파트나 또 상가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상가도 구분하여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가나 아파트가 구분소유 건물. 구분건물, 구분소유 건물을 줄여서 이제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건물은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소유 건물은 우리가 기본강의 시간에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자만 있는 경우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소유자만 있는 경우 이렇게 이런 일반적인 등기부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양가리기 보시면 이제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해서 물적 편성주의인데 그러면 하나의 등기부에는 하나의 등기기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해서요. 자, 등기기록은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권리 변동을 기록해놓은 것이 등기부이기 때문에 그 개별등기기록에는 개별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등기부는 길게 돼 있어요. 길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길게 돼 있어가지고 맨 위에요. 맨 위에.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먼저 가장 먼저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표시란이라고 해요. 표시란. 표시란. 그래서 표시란에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와요. 만일 이것이 토지라면 토지에는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표시됩니다. 표시가 돼요. 원래 부동산은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특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적법 할 때 지목, 면적도 함께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도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해야 되겠죠. 자 이때 부동산의,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요.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네요. 부동산을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냐? 라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그 부동산 등기부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제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곳입니다.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표제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권리관계를 기록해놓은 부분이 있겠죠. 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놓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항난이라고 합니다. 이걸 표시란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을 표시하기 때문에 다시요. 표시란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을 표시하니까.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그래서 여기를 사항난 이렇게 합니다. 사항난. 자 사항난은 다시 둘로 구분을 합니다. 자 권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관계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놓은 부분으로 나누어요. 다시 사항난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눠가지고 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부분을 특히 값구라고 합니다. 값구. 사항난은 다시 둘로 나눠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놓은 부분을 우리는 을구라고 해요. 을구. 사항난은 다시 값구 을구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게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이것을 잘라가지고 두 페이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여러 페이지로 됐다는 것은 원래 밑으로 길게 나가야 되는데 권리가 계속 소유자가 변동될 수가 있잖아요. 갑액에서 을, 을액에서 병, 병에서 정으로 여기도 소유권 유예 권리도 전세권 같은 경우가 이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밑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원래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수업할 때는요. 이렇게 너무 길게 쓰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여기 갚고 을고 옆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아, 이것은 원래 밑으로 돼 있는데 그냥 페이지를 넘겨서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기부 양식 보시면 1번 등기기록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상, 표시란이죠. 표시에 관한 상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그 다음에 소위권에 관한 상을 기록하는 갚고 소위권 위에 권리에 관한 상을 기록하는 을고 자, 이것은 다 권리에 관한 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갚고 을고를 합쳐서 우리는 상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요. 등기부, 견본이 있습니다.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첫 번째 56페이지 보시면 토지 등기부가 먼저 있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보면 맨 위에 표제부 해가지고 토지의 표시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표제부가 되고요. 밑에 갚구가 있죠. 옆에 소위권에 관한 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구 있죠. 을구 옆에는 소위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시 이제 들어가서요. 보죠. 먼저 표제부를 보시면요. 맨 왼쪽에 표시번호 2일 한 다음에 접수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1일날 최초의 등기가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소재지번이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65에 23 즉 소재지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 지목이 나오죠. 이제 대라고 나오고요.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갚고 소위권에 관한 상황 보시면 여기서는 부동산 표시를 하는 표제부는요. 표시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표시하는 번호가 1, 2, 3 이렇게 내려가요. 만약 여기서 지목이 대에서 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대를 지운 다음에 그 옆에다 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록을 남겨두고요. 그 밑에 2라고 해서 칸을 하나 만들어서 소재지번은 그대로니까 그대로 두고 면적도 그대로니까 그대로 두고 전 이렇게 바꿉니다. 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시가 바뀌었다는 거죠. 1, 2, 3, 4. 바뀔 때마다 표시번호를 새로 부여하면서 점점 이렇게 등기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갚고나 얼굴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제 부동산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번호라고 하지 않고요.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는 번호다. 권리는 순위가 있죠. 부동산 표시에는 뭐 순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부동산 표시는. 그래서 순위를 나타내는 번호인 순위번호를 기록하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신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규 등록을 한 토지 소유자가 그 대장 등본을 떼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최초로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초에 이루어진 등기가 소유권 보존등기죠. 그래서 2일 보시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오른쪽 보시면 접수. 언제 접수가 되느냐 2000년 5월 5일 날 접수가 됐고요. 그 접수번호가 1234호라는 겁니다. 이것은 접수번호를 의미해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요. 따로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란이 되고요. 권리자에 가지고 있죠. 소유자는 전우치. 소유권이니까 소유자가 나와야 되겠죠. 전우치고. 그 밑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할 것이고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고 전우치의 주소가 나오겠죠. 서울시 서초구 다람쥐길 530. 여기서는 소유자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람쥐길 530. 이게 이제 소유자의 주소가 되겠죠. 그런데 밑에 다시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우치가 다른 사람한테 누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2 보시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이전은요. 언제 이전등기가 접수가 되었느냐. 그래서 2002년 9월 9일에 그리고 접수번호는 제2555호로요. 그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해서 등기 원인을 보면은 2002년 9월 7일 날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소유권 이전된 소유권 이전된 새로운 소유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등기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홍길동의 주소는 서울동구 마들로 36번지에 살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기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을구가 있죠. 그래서 소유권 유예권리에 관한 사항에서요. 소유권 유예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순위번호 최초로 소유권 유예권리가 1순위로 된 등기가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고요. 근저당권 소유권이 아니죠. 근저당권 설정이고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접수가 2008년 10월 10일 날 접수가 됐고 접수번호는 2346호다. 자, 등기 원인은 2008년 10월 8일 날 있었던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저당권자는 자, 오른쪽에 권리자가 있죠. 자, 근저당권이 있었을 때 그 채권 최고액은 2억 원이고요. 이때 채무자는 홍길동이라는 거죠. 홍길동, 서울, 송파구, 석천동 100. 소유자가 이사를 갔나 보네요. 소유권 소유자가 서울시 송파구 위에 맞출 거 그랬네요. 홍길동에서 농구 마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겠네요. 그런데 이제 뭐 이사를 갈 수도 있으니까요. 홍길동이다.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준 사람은 국민은행 국민은행 옆에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있고요. 번호는 무시하십시오. 번호는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송파구, 석총길 22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 번호는요. 국민은행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국민은행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담보되고 있는 건물로는 또 공동담보 그러니까 하나 이 X토지만 담보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그 토지 위에 건물도 같이 공동으로 담보를 잡고 있으면 이럴 때는 공동담보도 적습니다. 3페이지에 등기부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제 을구에 기록된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는 건물 등기부가 나오는데요. 건물 등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표지에 부해서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시번호에서 2000년 5월 30일 날 접수가 됐고요. 자 이 건물이 존재하는 소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00번지고요. 근데 건물 번호는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만약에 이 역삼동 100번지에 건물이 한 동만 있을 경우에는 건물 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삼동 100번지에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나동 그러면은 건물 명칭도 적어야 되겠죠. 건물 번호도 적어야 되겠죠. 그러나 건물이 하나 있으면은 건물 번호는 적을 필요가 없고요. 자 토지에 있어서는 그 토지에 지목이 나오는데 건물은 지목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대신에 그 건물의 구조를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역해가지고요. 자 시멘트 블록조 기와 지붕을 가진 단층 주택으로서 면적이 400제곱미터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건물의 내역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표제부를 이루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거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갑구의 1번 보시면 소유권 보전 그래서 소유권자는 신사임당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 보시면은 신사임당이 다시 전우치한테 소유권을 넘겼네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건물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근저당권 등기를 을구에 하게 되는 거죠. 자 등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란과 사항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집합건물 등기부가 있는데요.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지금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일단은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았습니다. 뭐 등기부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등기부 내용을 이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돼요.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아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9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요. 또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또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권리 그리고 권리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봅니다. 모든 권리가 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 변동이 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것들만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59페이지 보시면은 등기 사항 등기 사항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 상을 얘기하기 전에 요걸 먼저 보죠. 자 등기라는 단어가 어디서 가장 먼저 나오냐면요.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는 등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 등기라는 말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민법에서 등장을 합니다. 민법에서 등기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하다보면은요. 같은 공시법으로서 지적법이 있죠. 그런데 등기법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법과의 관계는요. 한 8촌 정도 관계에요. 촌수로 따지면은. 살다 보면 8촌을 한두 번 정도 볼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법을 하다보면 지적법은요. 한두 번 나옵니다. 많아야 서너 번. 그 이상은 안 나와요. 한 8촌 정도 관계에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법을 하다보면은요. 이 민법은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과 민법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나옵니다. 물론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맨날 보고만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항상 만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즉 부동산 등기법은요. 부동산 공시법으로 있긴 하지만은.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법의 부속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먼저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 민법의 부속법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은 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보시면은. 물권법이 185조부터 민법이 시작되는데. 185조는 그 물권법의 법원. 물권법은 법률이나 관습법에서만 창설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쪽은 186조가 나오는데. 이 186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물권변동. 물권이 변동된다. 변동이라는 것은 발생변경 소멸을 우리는 변동이라고 하죠. 민법식에 나오죠. 발생변경 소멸.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은. 이제 득실변경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도 이렇게 써있죠. 취득상실변경. 발생변경 소멸. 취득상실변경. 또 동일한 의미죠.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등기를 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등기.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변동.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계약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계약 중에 대표적인 계약이 또 매매가 되는 거죠.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로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가 대표적인 것이 될 텐데. 자 그래서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X물건에 대해서 10억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는요. 어떻습니까. 갑과 의리 만나서 다방에서 할 수도 있고, 갑의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의리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공인 중에서 사무소에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갑과 의리, 뭐 다방에서 둘이서 매매를 했다라고 해보죠. 매매를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돈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은 채권과 구별되게, 채권은 특정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이 물권에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소유권은 이 소유권, 나한테 이 분필을 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변동은 여러분 위법에서 공부합니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권은 변동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두 사람이 다방에서 소유권을 이전해버리면은 예의가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갑과 을 사이에서 다방에서 둘이서 돈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이전됐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행위, 두 사람 사이에 계약만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라. 이게 공시죠. 공시를 하여야만이 물권은 변동되는 걸로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등기가 나오는 거죠. 등기가. 자, 그러면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이 변동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민법에서는요. 자, 등기를 하여야 물권이 변동된다라고만 돼 있지, 등기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등기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을이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할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영원히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할 것인가, 이것이 증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 이 절차적인 사항들은, 민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따로 이런 절차를, 등기에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써 부동산 등기법이 나옵니다. 등기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은 바로 이 민법의 부속 법률이 되는 거죠. 등기 절차만을 규율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위한 그 등기 절차가 반드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은 물권변동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80도 보죠. 180에 7조에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나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건 부동산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물권변동에 대기 위해서는 180조에는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있어요. 등기 없이도 물권은 변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시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대표적인 경우가요.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요. 자, 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망을 했습니다. 갑이의 배우자 을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의 자식들이 있다. 이렇게 A, B, C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순위로 그 자식들이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이 자식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해요.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요, 부모가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이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갑에게요,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갑에게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삼촌도 없고,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고, 사촌도 없어요. 그런데 오촌,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을이라고. 오촌,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는, 을이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갑이 죽었을 때, 자기보다 총수가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을이 바로 이 물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을 할 수 있느냐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은요, 우리 법은, 직계, 비속, 자식이 없다 될지, 부모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그리고 나아가 형제, 자매도 없고, 삼촌이나 사촌도 없으면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부정하고,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속은요, 사촌까지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촌까지만. 그러니까 오촌은 상속을 못 받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법에서요,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오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갑이 사망하면, 을은 당연히 상속권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 사촌까지만 상속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습니까? 의뢰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권리를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하는 거죠. 즉,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당사제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고, 취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은 대표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입니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했고, 팔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갑과 의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제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들은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사제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등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요, 우리가 생각해보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을 하였으면요,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이 소유자한테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은 누가 소유합니까? 소유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상속인.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은. 그러면 X 물건을 사고자 하는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A라는 사람은 그 상속인한테 사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갑이 사망한 다음에, 상속인 앞으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상속인이 이 물건 소유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공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공시입니다. 법률 행위에 따른 물건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공시를 안 해도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외부에서 상속인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은 변동이 된다는 거죠. 또 이런 현실적인 필요도 있는 거죠. 만약에 갑에게서 갑이 사망한 다음에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앞으로 등기되는 데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는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앞으로 등기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 없는 물건이 또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요, 막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즉 물건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 물건은 변동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187조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지금 우리 민법이라고 했어요. 자, 민법. 186조와 187조가 있는데, 민법은 물건 변동을 다루는 게 문법입니다. 실체법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과연 권리가 있느냐라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변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지는데요. 자, 민법에 있어서는 물건 변동을 위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건 변동이 되기 위해서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만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법에서의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등기사항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만 등기사항이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에 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민법상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절차가 있어야만이 소유권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에 있어서도 등기가 등기사항, 민법상 등기사항에 대해서 그 절차가 이제 규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등기가 필요 없이도 물건은 변동되지만은, 아까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해서요. A가, 그러니까 의리라는 사람이 상속을 했다고 해보죠. 상속을 했습니다. 자, 상속한 상태에서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른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것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의리라는 사람이요. 다시 병에게 그 물건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 등기는요. 갑 앞으로만 지금 등기가 돼 있지, 을 앞으로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처분을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 병은 을과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등기를 할 때요. 을에게서 병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을은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즉, 뷔은 등기가 없지도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을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처분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때의 등기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가 없어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위해서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등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속인은 과연 등기를 할 때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느냐. 상속인 등기는 상속인이 어디 와서 어떻게 어떤 서류들을 가져와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절차가 있어야만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요.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의 경우에는 민법상 등기 없이도 물건은 변동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니까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는지 그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등기 절차는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등기 절차를 부동산 등기법에는 기록을 기종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등기사항은 이렇게 되겠죠. 민법상 등기사항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만 민법상 등기사항이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렇게 절차를 규율하고 있어야 되는 등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도 등기 절차는 부동산 등기법에 다 규정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민법상 등기사항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만 등기사항이라면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사항은 이것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도 모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상 등기사항보다 더 넓다라는 거죠. 넓다. 자,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할 사항에 의해서요. 양가를 1번 보시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있고요. 양가를 2번 보시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있는데 실체법은 민법을 말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 권리가 변동되는 물건이 변동되는 사항만이 실체법상 민법상의 등기사항이란 한다면 부동산 등기법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 등기 절차에는 실체법상 등기사항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도 등기법상의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놓아야 되는 등기사항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가를 2번 보시면 실체법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사법상 일정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사항을 우리는 실체법상 민법상의 등기사항으로 한다면 양가를 2의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등기로 인하여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거랑 관계없이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할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모두 여기서 규정되는 사항은 둘 다 규정돼 있어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구체적으로 등기할 사항의 물건 등기할 사항의 물건은요 이것은 민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는 부동산만이 등기할 수가 있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로 나뉩니다. 자 3번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권리 있는데 물건이라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민법도 등기법 하다 보면 다르게 될 텐데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이런 것들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점유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하면 점유권이 있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등기에 의해서 공시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지만 우리가 예의는 뒤에서 다룹니다.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이고요. 또 다만 밑에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채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민법에서 채권 중에서도 환매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이나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민법에서. 따라서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환매권,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4 보시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에서요. 권리변동,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되는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것만이 어떻습니까? 발생, 변경, 소멸 이것만이 실체법상 등기사항이 됩니다. 권리변동이. 그러나 절차법상 등기사항에는 이것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 변경, 소멸만 등기사항이 되는 권리변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죠. 자, 부동산 등기법 제3조는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사항을 딱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자,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수가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자, 이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등기법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권리의 그 변동의 모습인데요. 그 변동의 모습은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여섯 가지라는 겁니다. 여섯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는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문자를 가지고 외웁니다. 그래서 보이 이렇게 해서 외워요. 여섯 가지. 순서도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보이, 변소, 설처, 그러니까 보이는 영어로 애야, 화장실 청소 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십시오. 그러면 보은 보존, 이는 이전, 변은 변경, 소는 소멸, 설은 설정, 처는 처분제한이에요. 이 여섯 가지를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변동으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만이 등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보존등기, 보존. 자, 소유권 보존은요. 자,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자, 이 건물은 짓기만 했지 아직 건축물대장에 등록도 안 돼 있고요. 나아가서 등기부에 전혀 등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등기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유자는 갑이 되겠죠. 갑. 그래서 소유자는 갑이 돼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때 갑이 소유하는 게 아니죠. 보존등기가 안 돼 있어도 갑은 소유예요. 따라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는 아닙니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고요. 단지 갑이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라는 거예요. 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요. 등기가 없이도 바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갑이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 보존등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어떻습니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때 등기가 보존등기인데 그럼 그 보존등기의 절차를 규정에 놔야 되겠죠. 절차를. 그래서 이런 보존등기의 보존도 절차를 규정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 등기법상의 권리변동에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순서를요. 이렇게 6가지를 외우는 이유는요. 나중에 하겠지만은 가등기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등기는 6가지가 가능한데요. 나중에 가등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가등기는 가운데 있는 4가지만 가등기가 되고 처음에 있는 보존등기나 뒤에 있는 처분지한등기는 가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과 같이 가등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두고두고 또 나올 테니까요. 뒤에서 또 비슷한 내용이 나면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고 등기법에 기록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